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남성 신자 중 3분의 1이 군대 안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이후에도 신앙 생활을 지속하는 이들은 80%를 넘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요인, 진중세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 신자 중 34%는 군대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입대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한 54%보다는 적었지만, 전역 후 세례를 받았다는 2%의 응답률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나아가 응답자 중 전역 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4.6%가 그렇다고 답해 진중세례가 이후 신앙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가 50.5%, 지휘관 전도가 15.1%, 동료의 전도가 13.8%, 간식이 12.4%를 차지했습니다. 진중세례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가의 여부에는 72.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강압과 양육 부족 등을 이유로 중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 신자를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59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측은 2016년 통계청이 2005년 에서 2015년 종교인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1위를 기록한 데는 진중세례 신자의 한국교회 유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위해 육해공군 장병전도 세례운동인 비전-2010 실천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